28년 전 오늘 5월 27일은 열흘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두환 일당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된 날입니다. 민주시민들을 불순분자, 폭돌아 매도했던 그때 모든 신문과 방송은 철저하게 독재 권력의 나팔수였습니다. 그 후 28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공영방송 MBC도 달라졌습니다. PD 수첩이 만들어진 1990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했던 각오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실을 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언론 문제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앞두고 촛불 집회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참가 시민 68명을 연행했던 경찰은 오늘 새벽에도 29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과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찰. 시위대와 극렬한 몸싸움에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악질한 상황들이 도는 이의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격렬한 시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지난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명문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국내 몇몇 일간지들은 광우병 불안을 일으킨 수입 조건이 사라졌다. 검역 조건이 회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불안을 일으킨 수입 조건이 없어졌다며 협상이 구속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존 합의보다 높은 효력을 가진 레터로 보장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역 주권을 문서로 확인했다며 수입금지 SRM 6개 부위 추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그마저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구두 합의에 이어 서신 합의까지 바뀐 것은 실제로 없지만 조선, 동아, 중아일보는 한결같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고만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서신에 불구하고 만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중단하면 당장 통상마찰이 생길 것이고.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관계 부처 합동 기자회견 후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일제히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근육만 먹은 사람에게 감염됐다는 증거도 없다. 하지만 1년 전 보도 내용은 좀 다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됐을 때 조선, 동아, 중아일보는 검역의 중요성과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인 후에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척추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수역사무국도 척추뼈은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1년 사이 확 달라진 보도. 이 때문에 웃지 못할 발언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이 우리 동아일보까지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는 건. 우리를 지지하는 언론매체, 또 언론매체의 입장에서 우리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정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조중동,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축산업장, 미국 행정부, 사각 동맹구도다. 작년에 세고기 문제 다를 때하고 금년에 세고기 문제 다룬, 시각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난 4월 29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나간 후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일부 방송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먹고 죽으라는 것, 일부 방송 불안감 조장. 광우병 부풀리기, 진짜 의도는 뭔가. 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보수 언론의 말바꾸기가 아닌지 물어야겠습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8%가 VCJD에 걸리기 쉬운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논문에 대해 180도 말이 다른 보수 언론, 학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논문은 이미 MM형의 유전자가 광우병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외국 각자들이 다 밝혀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은 국내의 MM형의 유전자 비율이 얼마인지를 밝힌 거고. 안준뱅이소를 뜻하는 다운어소, 여러 질병이 원인인 이 다운어소는 부실거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우병 국내 대책이 소그름이라고 비판했던 중앙일보. 지난 며칠간 소동을 일으킨 인간 광우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보리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보다도 낮다. 광우병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광우병은 발병 확률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3일 광우병 토론회 보수 언론은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긴 질병이고 그리고 인간에서도 잠복기가 긴 질병이라서 아직까지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 내에 광우병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건 전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과학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인 사안이지만 이 교수의 발언은 그대로 지면에 실렸습니다. 언론 자체가 지향하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데에 대한 혼돈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사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지켜내지 않는다 그러면 언론은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집회. 그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촛불집회와 참여 시민들은 문자 괴담, 광우병 괴담이란 말로 매도당합니다. 심지어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종용하는 배우 세력이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진보진영 친북단체 반정부 투쟁 결집이라며 촛불집회 색깔론을 몰아갑니다. 과거 미군 차량에 숨진 여중생 미선효순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나선 시민들 역시 반미 세력으로 몰렸습니다. 탄핵 촛불집회 때 역시 색깔론이 대규됐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반미 세력이나 일부 주동세력에 부하 내동하는 무지한 대중증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의 알권리를 위하하고 대한민국 1%의 주장만을 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진실이고 여론이냐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론이란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괴담에 휩쓸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괴담에.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괴담에. 대통령 담화에서 전혀 그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부족했다는 말만 했지 앞으로 소통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됐어요. 22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멸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정계천 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졸속 의혹이 제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다른 나라와의 협상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멕시코아는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만 발견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지만 미국은 1회 위반대는 개선 요청, 2회 위반대는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 조치만 가능합니다. 현지 점검 위반 사항 발견 시에도 해당 작업장 육류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 파도문을 놓고 볼 때도 여러 가지 신문들을 봤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식에서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중앙부가 동말부, 어떤 보수 언론이 얼마나 선발한 거짓말을 하는가. 이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정치가 나의 삶에 이렇게 일정한 관련이 있었던 것들을 깨달은 것. 오늘도 촛불로 가득 찬 청계광장. 국민을 향해 눈 감고 귀막은 정부와 언론을 향한 국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그 소리에 귀구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우리 언론은 대체적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앞장섰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가 제대로 된 언론이고 누가 아닌지 그 정체를 다 알아버렸고 또 다양한 정보 채널 덕에 너무 똑똑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언론의 미래야 눈에 선한 것이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참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틀 전 중국 스촌성 칭촌현에서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만 천여 명이 다시 부상을 입고 가옥 7만여 채가 무너져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이충근 PD, 지난 12일 일어났던 스촌성 강진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만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로도 벌써 8만 8천여 명을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아직도 기적과 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회는 인명구조보다는 복구 작업에 돌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스촌성 일대 학교인데요. 만 3천여 채 학교 건물이 붕괴가 됐고요. 6,5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왜 유독 학교 건물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월 17일 취재팀은 중국 스촌성 두장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원초 안에서 2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 곳곳엔 이재민 천막이 설치돼 있고 건물에는 지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붕괴 위험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진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에서 대부분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벽이 마치 유리창처럼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진도 8.0이라고 밝힌 이번 지진은 스촌성 전역을 덮쳤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에 촬영된 한 극장의 붕괴 현장입니다. 공연 중이던 학생들 중 상당수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스촌성 전역에서 1만 3천여 동의 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학생이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부패한 시신 냄새로 지독한 이곳은 학생 8백여 명이 매몰됐던 주의위안 중학교입니다. 4층짜리 건물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6일째 이곳의 구조작업은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미 여기 다 과한 공산과 ressort인의عة 밖에서 불 Vertk도 안 Works했습니다. 여기는 정務, 지금 누가 지 simulation을ения Feu Verkehrivan입니다. 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28분. 학생의 대부분은 건물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건물 속에 매몰됐지만 구조된 학생들은 소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단 하나뿐인 외동딸, 외동아들입니다. 귀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쥐위안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도 이번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두 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12일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큰 딸과 작은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일을 하느라 지난 2년 동안 쌍둥이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살던 집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던 순간, 밖에서 빨래를 하던 어머니는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집 안은 누워자던 침대 위까지 돌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쌍둥이는 두 달 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쌍둥이는 좋아하는 한국 관련 책이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 달의 꿈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취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진이 계속되어 위험하다며 취재진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쥐위한 중학교의 구조작업은 끝났지만 자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자녀들의 구조를 기다렸던 부모들. 그 기다림은 절망으로 그리고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이번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해야 할 학교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빈약한 철근 구조물, 붕괴 원인이 부실 시공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이렇게 늦는 게 안전해야 할 학교가 이렇게 맥은 부모님의 소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스초안성에서 7천여 개의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베이츠안, 원초안, 메냥 등 전 지역에 걸쳐 학교가 붕괴되고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의 집계로 사망한 학생만 6,5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몰된 상태인 학생이 1,100여 명 여기에 실종 학생 수까지 더해지면 사망자 수는 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천성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 회사 내에 있던 초중고교가 붕괴되며 300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의 처참한 주검 앞에서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학교 건물이 맥없이 무너진 이유를 부실공사 즉, 콩비지 공정이란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패함 관리와 건축업자의 비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초장에서 흐름이 있기도 합니다 가방과 독을 안으로는 학교에 대한 수인입니다 중국의 families에 대한 수인은 다음 확산이 일어선 상품입니다 항상 지ns을 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elder지어는 사망입니다 저도 지금 혹시 중고교육과 수인은 시신을 주지로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ere Shinpo는 안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에 대한 수인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범인 전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수인은 이유를 비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관심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충근 PD, 지지는 물론 자연재해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데는 인재도 한몫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우리나라도 성수대구 분교라든가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중국은 학교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건축법상의 내진 설계 기준은 리터 규모로 6.0의 지진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동일한 기준입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건물들은 어떻게 안전한가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근거해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학교는 5층 이하의 저층 구조가 대부분이죠. 즉, 2005년 7월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는 그 학교가 6층 이하의 대부분의 학교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작년에 조사된 전국 17,734채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조사해봤는데요.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86.3%에 달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돼 있는 학교는 13.7%에 불과했던 거죠. 즉, 우리나라의 학교도 지진에 결코 안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청근 PD, 이제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진 피해 지역의 전염병 창궐 가능성이라면서요? 네, 지진이 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사체 부패가 심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예 사체 처리에 신속한 처리와 화장을 복구의 1단계로 규정했습니다. 두장이엔시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서는 24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장입니다. 지진 발생 닷새가 지나면서 시신들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 일대에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연고가 없는 시신의 경우 24시간 후 화장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지역별로 하루 평균 천여구의 시체를 처리하고 있어 소각로를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합니다. 화장장 옆 공터에서는 유족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저승길 노잣돈인 지전을 태우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지진으로 19살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지난 밤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식사에 contrary 가다보는 사회로 환경하고 우리feld은 이 시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신에 상황이 신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는 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리에는 이 시신을 입וצ片입니다. 우리 집사리에는 진짜 많은 가지 transit이 이동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리에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사리에는 마이터를 기록합니다. 우리 집사리에는 이제야 개장됩니다. 우리는 도심지역을 벗어나 지방의 지진 피해 현장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은 공안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도보로 공안의 통제지역을 벗어났고 슈퍽현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청두를 떠난 지 3시간째 길가의 집들은 도심지역보다 훨씬 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슈퍽현에 도착하자 그 피해의 정도는 한눈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성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보는 것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5일째인 17일이 되어서야 외부 구조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 마을 주민 80여 명이 사망했고 집이 무너진 218가구 850여 명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형 트럭의 화물칸도 한 가족 5명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주민도 많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병원 치료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천막촌에 5월 18일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매일 500g의 양식과 약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였지만 주민들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마을 덩치셔우시 집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부부나 손주들이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축을 해서 지은 집이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집은 움직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공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윗마을의 물 사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수 보급이 더디고 또 부족해서 한 번 썼던 물도 다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두 식구, 열두 명의 대가족이 함께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대여섯 명이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재민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다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시에서 번綢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집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천장은 반쯤 주저앉았고 벽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피한 후 군인들이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구호품 보급이 늦어지면서 오래된 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진으로 끊긴 전기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초 하나의 의지에 식사를 하고 침대 하나에 여러 명이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날 취재진도 이재민과 함께 천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산 위쪽의 마을로 더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 중간중간이 산사태로 끊기고 낙석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우를 치워가며 마을을 오르는 길에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폭우로 복구된 도로가 다시 덮히고 산 윗마을은 고립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복구반은 아예 마을 진입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산 윗마을 주민들은 짐을 지고 위태로운 산을 타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이재민들은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스추안성 대지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삼켜버렸습니다. 이승훈 PD, 여진 때문에 복구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립된 지역들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네요. 저는 단 1박 2일만을 그곳에서 이재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뿐인데요.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셨던 츠펑현처럼 스추안성 일대가 굉장히 산악지대고 고립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의 손길이 더딘 지역이 7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곳에 복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은 어떻습니까?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요? 물론 도시는 물리적인 피해는 적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지진에 대한 공포감은 도심의 거주자들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서 21일, 3일 동안의 희생자 애도 기간에도 스추안성은 여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투시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담장 앞에 노숙을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빈 공간마다 빼곡히 천막이 세워지고 학생들은 대낮인데도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청투시에 위치한 서난민족대학. 제작진은 인재대에서 온 교환학생 김대웅 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여진의 공포 때문에 기숙사 대신 잔디밭에서 며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 지침 자체가 여기는 학교에서 자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다 밖에 나서지 않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12일, 그는 한국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지진의 진앙지인 원초안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산사태로 한국 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도 낙석이 덮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김대웅 군은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상처는 아무렇지만 그날의 공포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냥 돌이 굴러와서 저를 때릴 때는 거의 뭐, 아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냥 죽는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윤사태처럼? 윤사태처럼 돌들이 그냥 한 번에 와르르 와버리니까. 버스에서 내려 돌아본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앞뒤 차들은 모두 부서지고 도로는 갈라졌습니다. 정신없이 내려간 산 아래 마을은 모든 집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하고 도로가 났는데 이제 그 마을도 다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또 걸으면서 그냥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아무리 없을 거라고 이제 위로해주고. 지진 지역을 빠져나와 학교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새벽. 하지만 학교도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여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진을 한 번 당해보니까. 4호층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4호층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4호층에서 새벽에 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뛰쳐놨던 것 같습니다. 여진? 네, 여진 때문에. 진도 6.0 이상의 여진이 예고된 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청두시의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부자리를 챙긴 사람들은 누울만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잠을 청했습니다. 호텔에 묵던 관광객들까지 비싼 숙소 대신 거리에 나와 노숙을 했습니다. 지진을 한 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불편함보다는 안전을 택했습니다. 여기가 잘하는 중간에선, 이동을 펼치고 해서 공공평을 하는 장소를 ris하면 peur을 많이 나타낸eton에선을 마치고 하고 pleb 2019년에는 불편한 장소가 안전을 타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안전한 장소가 안전을 택해서 놓아야겠습니다. 지진을 택한 장소는 안전을 택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장소가 안전을 택했고, 이것을 Blindews님을 택했고, 다시 하죠. 롯s님을 택했고 있고, 이것은 안전을 택했고, 이렇게 안전을 택했고. 여진 경고가 있었던 이틀 동안 청투시에서 노숙을 한 사람만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공포감과 불안으로 새벽까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추안성 전역에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수는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애냥시의 지우짜우 체육관에는 2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육관에 새로 등록하는 이재민 수가 많을 때는 하루 1천 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가 가장 심한 베이츠한 현에서 왔습니다. 체육관의 한쪽에는 수많은 벽보로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실종된 딸과 아내, 연락이 두절된 가족을 찾는 광고입니다. 이틀을 걸어 체육관에 도착한 노부부는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앞을 못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큰 손녀와 함께 베이츠한을 떠나왔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아이는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머니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사랑하는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언제까지 이 고단한 생활을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우저우 체육관의 밤은 깊었지만 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번 스천성 대지진은 중국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중국인이 있는가 하면 지진 구호품을 빼돌리는 부패한 관리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최악의 대지진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대지진 직후에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반중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을 올린 적이 있죠. 얼마 전 올림픽 성화 봉송 기간 중에 벌어졌던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중류의 대재앙 앞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대참사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된 미국산 세고기와 언론의 바뀌는 보도 그리고 중국의 대지진 참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먼저 미국산 세고기와 조중동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2145님, 촛불 집회와 같은 대중의 선량한 주장이 호도되고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분노를 느낍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2720님, 국민이 맡긴 권력의 무거움과 국민의 소중함을 좀 깨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0031님,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곳은 없다. 빨리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내셨네요. 그 이외에도 5720님이 지진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감사하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정훈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촛불집회가 열렸죠. 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이 바라는 바는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민심을 직시하고 민심을 존중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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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